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8시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화재로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모두 37명이고, 다친 사람은 140명이 넘습니다.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난 이유에 대해서 박진호 현장 데스크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박진호 기자, 오늘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된 희생자들도 있다고 하던데, 오늘 화재 직후에 병원의 전기가 끊긴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원래 이 정도 규모의 병원이라면 반드시 비상발전기가 즉시 작동이 되었는데,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피가 컸고요. 특히 당시 병실에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중환자들이 있었는데, 호흡기가 작동을 멈추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. 또 말씀하신 대로 전기가 끊기면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추고 말았는데, 당시 엘리베이터로 대피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또 인명 피해를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짧은 시간에 희생자가 컸던 이유가 있었겠네요.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